어... 그...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...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찬이 형이 이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찬이 형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다시 나가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? 근데 너 방에 일부러 보일러를 안 키는 거야?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어? 제 방에 보일러가 있어요? 그래서 한 이번 겨울 내내 보일러를 단 한 번도 안 틀고 잘 지냈었습니다 감기 안 걸린 게 신기해요